미니얼 친구들 안녕 우와 이것보세요 무시무시한 트리케라톱스 성이에요 어? 이 문 속에는 뭐가 있을까? 이것보세요 트리케라톱스 속에 무시무시한 대포가 숨어있어요 용암이 흐르는 무시무시한 트리케라톱스 성 미니얼드 꾸며볼까요? 미니얼 여기 작은 호수가 있어요 바닥에는 하얀색 돌을 깔아줄 거예요 주라기 월드 게이트도 빠지면 안 되죠 잔디도 깔아줘요 어? 트리케라톱스 성 안에 뭔가가 있네요 바로 트리케라톱스 공룡뼈에요 멋진 동굴도 세워주고 선인장, 꽃나무, 다양한 뿔들과 나무를 심어줄게요 이렇게 멋진 공룡월드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공룡친구들을 얼른 만나볼까요? 짜잔! 눈이 깜빡깜빡 움직이는 무시무시한 공룡알이에요 공룡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바로 태양 공룡들이네요 처음 공룡은 플래시오사우루스에요 물속으로 퐁덩! 오사사우루스 리오플레오로돈 플리오사우루스 플리오사우루스 둥클레오 스테우스 동글동글 암모나이트 자리가 엄청 많아요 삼엽충 보세요 호수 속에 해양 생명들로 가득가득해요 어? 이 티라노사우루스 가방은 뭘까요? 보세요 육지 공룡들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요 정말 많아요 목부분에 돌기가 있는 아마르가사우루스 혼종 공룡인 인도미노스에요 주라기 월드게이트에서 뿅 하고 나왔네요 파라사우 룰루포스 하늘을 날아다니는 포테라노돈이에요 아트로 시레터 트리케라톱스 성에 올라왔어요 바리오닉스 어? 거기는 위험해 그만 문에 꽝 하고 말았네요 코끼리랑 매우 닮은 맘모스에요 안킬로사우루스 여기 한 마리 더 있어요 귀여운 아기 안킬로사우루스도 엄마 아빠 사이에 놔줄게요 스티기몰로크 머리가 단단해요 디메트로노돈 등에 커다란 돌기가 있네요 나스토케라톱스 스티라코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에요 스피노사우루스에요 무시무시한 티라노사우루스 한 마리 그리고 한 마리 더 두 마리의 티라노를 세워줘요 얼굴에 뿌리 세 개 테리케라톱스도 있어요 브라키오사우루스 손톱이 외우긴 테리지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도 있어요 베라키라토르 테라키라토르 마지막으로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왔어요 테리케라톱스 성 제일 높은 곳에 올려줄게요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 가방 속에 들어가 있는 공룡들을 모두 꺼내봤어요 많은 공룡들이 살고 있는 주라기 월드 완성 그럼 다음에 더 재미난 미니월드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빠빠이